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원티드 노래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때 소풍을 갔다와서 친구들이랑 책상을 뒤로 쫙쫙쫙 미루고 친구들하고 함께 엄청난 열광적인 춤을 췄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몸을 흔들어 대면서 춤은 중3 때였거든요 제가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음악이 나오면 춤을 따라서 추는 편이거든요 그때는 친구들과 같이 큰 카세트 테이프 교실 가운데 놔두고 그걸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춤을 엄청나게 함께 광란의 밤은 아니지만 광란의 춤을 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에너지 넘쳤던 10대 중학교 시절에 열심히 즐겁게 놀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원티도 노래 생각하면 그때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롤러스케이트장 다니면서 롤러스케이트에 선생님 몰래 이렇게 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저도 이렇게 지금은 얌전하지만 중학교 때는 제 번호 옆에 있는 애들이 조금 잘 오는 애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네들 따라서 롤러스케이트장도 가고 그래서 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교무실을 돌려갔던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순진하고 착해 보이지만 10대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그런 적도 있었답니다 추억이 생각나서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